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신 물품이 있잖아 그걸 사서 보여달라는 거지? 후기 남겨달라고? 이것저것 갖고 와서 우리가 후기를 남기면 돼요 이것도 할까? 김치 써 있는데 영어로? 김치맛 팝콘이 있어요 뭐야? 과외만 있는 거야? 과외만 있는 거야 대체 무슨 맛이야 그럼? 김치맛 팝콘? 너무 쌩뚱맞는데? 냄새는 김치 안 나고요? 전혀요 하나 둘 셋 팝콘 아니야? 팝콘 아니야? 이거 뭐지? 김치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간단하게 산다 안 산다 한국 돌아갈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산다 안 산다 응 안 산다 그냥 한다 찰떡입니다 그냥 어디에도 김치맛은 나지 않습니까? 그냥 약간 매운맛을 건져 놨어 약간 매운맛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서는 안 맞지 매운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? 너무 말린 과일이 많아서 일단 샀고요 다크 초콜릿을 씌운 망고야 어때? 오 마이 갓 이거 내 정보분이야 초콜릿 초콜릿 나쩀이거든 너 아까 자극적인 거 안 먹은다메 산다 너 아까 자극적인 거 안 먹은다메 산다 산다 너 아까 자극적인 거 안 먹은다메 산다 아까 자극적인 거 안 먹은다메 안 먹은다메 난 산다 아니 이 비주얼을 안 산다고? 이 비주얼은 무조건 사야지 산다? 단도에 단도를 다시 넣었어 비주얼은 너무 예쁘지 않냐? 맛은 어떤지? 아니 근데 망고 맛이 안 나네 망고 맛이 하나도 안 나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워요 초콜릿이 망고 맛이 안 나 그냥 망고 먹자 그냥 망고가 난 것 같아요 그냥 망고가 나 산다 안 산다 하나 둘 셋 안 산다 난 산다 근데 비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냥 이 비주얼은 사야 되는 비주얼이야 아직 몰카 많은 것 같은데 또 있어? 야 이게 그렇게 맛있대 히핑크림 아니야? 얘가 산다 산다 이거 사야 돼 아메리칸으로 해줄까? 샤프채다로 해줄까? 아메리칸 나도 아메리칸 오 이거 젤리 같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렇지? 느껴지지? 몸에 들어가서 혈관에 딱 붙는 맛이야 진짜로 아우 응 혀가 말려 아니 과자가 너무 세서 그렇지 얘는 괜찮아 얘는 최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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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맛있어 어떻게 먹는다고? 미국 분들은 그렇게 찍어 먹어 디핑소스가 진짜 많아 종류가 찍어 먹다 찍어 먹다 이거 개발했겠지 전 둘 중에 내 추천하고요 전 삽니다 난 안 삽니다 저도 안 삽니다 너무 짜 난 모양 예쁘거든 사 응?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뭐야? 바로 초콜릿 맛 변비약입니다 약 코너에 가서만 살 수 있어요 변비 있는지 변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변비 없는 사람 보고 볼까? 맛만 맛만 살짝 근데 우리 작가 한 명이 효과를 받을게 아 진짜? 그건 변비 오우 뭐야 오우 뭐야 변비가 있었다는 거야? 이거 하나씩 먹는 거야? 얼마큼 먹으래? 그걸 좀 봐봐 초콜릿이야? 오우 그래서 초콜릿이야 어른은 초초콜릿 피씨를 한 번에 한두 번 먹으래 그러니까 두 덩이 아 이거 초콜릿이야 오우 그렇네 초콜릿이야 맛을 보자 이게 약인 거지? 응 나 살게 아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되게 맛있는 초콜릿인데 아니에요 아니지만 뒤에 쓴맛이 있는데 그냥 초콜릿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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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나도 산다 나도 살게 하나 둘 셋 산다 왜냐하면 선물용이 줄 거야 너무 좋아 이게 얼마야 안 싸네 하나 둘 셋 만 원이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들어있어 이 초콜릿이 스무 버너치가 들어있어 오우 그래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거 재밌다 저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야 반 이상은 사는 거 같아 그리고 중간에 나는 짬 날 때 쇼핑했구나 쇼핑했네 왜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나 한다 아 나 한다 나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우와 나 한다 오빠 나 보고 좋아 이거 다 색상을 내가 고른 거야 오빠 너무 예쁘다 자기가 마음대로 색상이랑 끈까지 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비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 다 색상을 내가 고른 거야 오빠 너무 예쁘다 무난하게 와 대박 무난하게 아 여자들한테 노랗고 하니까 무난하지 자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지금 어 시경이는 이름 뭐지? 시경으로 했나? 아니 시경이는 이름 뭐지? 시경으로 했나? 아니지 그럼 아 뭐야 뭐라고 진짜 명중 짝퉁 같아 야 짝퉁인데 이거 달라 이거 너무 되게 신고 다녀 야 집에서만 신어 아 오빠 땡큐 아껴서 자 오늘은 정말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? 네 근데 진짜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 2년 동안? 하 솔직히 말해서 2년 간지 몰랐어? 2년 간지 몰랐어? 다른 프로그램도 더 가는데 배틀드리븐 진짜 빨리 가고 배틀드리븐 진짜 배틀드리븐 진짜 다 우리를 좀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덕분이 아닌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다들 이렇게 결심해서 응 진짜 알차고 재밌는 프로 그게 참 말이 쉽지 어려운데 어 자 저 오늘 마지막 방송은 아니죠? 아니야 쭉 갈거죠? 아 저기 다음 MC들이 이제 들어와요 에이 에이 조명 받으면서 아 네가 하기로 했어? 누구야 후배는 후배야 돼? 주인이랑 얘기를 하지만 나 계속 할 거야 저기 어 세명이 걸어오면 진짜 웃기겠다 그리고 어쨌든 2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주년 특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패틱 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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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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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주년 특집 나오는데요 아 진짜 너무 아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책 나온 김에 약간 이벤트 걸어서 우리 신나님들한테 좀 선물도 드리거나 하면 좋겠네요 그래 일단 본방 사수해주시고 그렇죠 많이 좀 올려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고맙습니다